어디 갔어? 이리 와 이리 와 야 역시 인식표 있나 봐봐 인식표 아니 속에 있어 어? 나는 주사로 있었잖아 전화해 전화해 전화번호 있어 없어 전화번호 없어? 네 이거 경찰서에 연락해야 돼 앉아 앉아 오 그래 손 손 손 주인이 찾아줘야 돼 오 손 일로와 이게 주인이 찾아줘야 돼 내가 리티브 3마리 길렀거든 그럼 이거 어디다 연락해야 돼? 112에 시험 고추인데 고추야? 뭐 없어 너 집이 어딘데 그래? 이 새끼 엄청 뛰어왔네 지금 가 아니 가는 게 아니라 신고해야지 이리 와 이리 와 앉아 이리 와봐 어디 가? 집 어디야? 이리 와봐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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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아이고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위험해 신고해 빨리 이리 신고해 111요? 이리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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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안락사 당하는 데야? 아니야 안락사 근데 길을 잃는 거보다 낫지 주인이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지?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신고해야 될 것 같은데 형이 전 주인 못한다고 안락사 당한다고? 네 아 주인이 있는 거 아니야? 저게 주인이 있는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앉아 이리 와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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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번호가 없어 기다려 기다려 앉아 밥을 많이 못 먹었다 얘 허리 아니 허리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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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이 자식 이거 근데 밥을 되게 못 먹었어요 지금 그리고 이리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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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말라 얘가 지금 목말라 목말라 엄청 목말라 얘가 지금 먹는 것보다 목이 말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기다려 어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기다려 기다려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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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목이 마르더라구요 얘가 지금 보니까 와 이 새끼 이거 그래 봐봐 배 봐봐 꿀쭉하잖아 밥 못 먹은 지가 일주일 남았어 얘 잠깐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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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어 목말르다니까 이거 아니 얘가 목이 마른 거야 거기 들어 아니 들어가지 말라 그래 이리 와 이리 와 어 새끼야 이 새끼가 어디가 탈출했냐 아니 근데 관리도 잘 됐어 이 정도면 관리가 잘 된 애야 이 정도면 아 또 밥을 안 먹네 이 새끼가 물 더 줘야 되나 물 더 줘야 돼요 네 얘가 큰 애라서 이리 와 이리 와 들어가지 마 거기 관리가 엄청 잘 된 애야 이 정도면 아니 목줄도 있고 주인이 엄청 차질 거 같은데 아니 냄새도 하나도 안 나잖아 이 시간에 안 된대 전화했더니 064 성당 옆에 서귀포 성당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한 세 살 정도 됐어 이 정도 세 살 세 살 정도 여기 촬영 왔다가 호텔 가는 길에 발견한 거고요 120에 전화했더니 10시까지 밖에 안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엄청 착해요 치ó 서울 여기 이걸로 questions 알겠습니다 anto 요 오